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채널 양방향 쇼핑방송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 함께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무궁화의 힘이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가입하는 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는 다채널 양방향 쇼핑방송입니다. 우측 상단에 위치한 심벌을 누르신 후 간편가입을 누르시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회원 가입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쇼호스트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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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전부다 총집합 종합선물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 방송이고요 숄더백부터 숄더클로스부터 백팩까지 전부다 59,000원 가격에 색상하고 타입만 선택해주시면 되시고요 전부다 무료배송 혜택까지 있으니까요